도일이 속도로? 어... 생긴 건 얼마나 했던데 무슨 인형인 줄 알았다니까? 어쨌든 다행이다 빨리 친구가 생겨서 나한테 네가 왕따다하면 올 줄 아는 걱정이잖아 뭐? 왜? 왜? 오히려 아는 척 안 해줘서 완전 땡겨 나 그냥 죽었을 때까지 조용히 딱 붙여 있으려고 뭐? 우리 장기 어디 갔어? 유치원 때 나 괴롭히던 원장아도 행복해진 것도 중딩 때 삥 뜯던 일 지나고 맞잡던 것도 나 장기 손에 공감돼야 돼 근데 뭐? 근데 어떡하냐? 나 안 돼서 타고 싶어서 퇴았당하게 나 안 돼서 타고 싶어서 퇴았당하게 어떻게 해? 나 안 돼서 타고 싶었어 그래도 그 상황은 없어서 퇴았당할 수 있는 너무 더 잘 안 돼서 너는 왜? 그 상황은 없지 내가 아는 것 같아 너는 왜? 네, 그 상황은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누가 안 돼? 다음 주에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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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계속